범위 킥오프와 함께 시작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어느새 압박이 들어옵니다 봉선으로 찔러줍니다 가나요...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뒷공간을 노립니다 크로스 갑니다 킥오프합니다 라인 밖으로 벗어납니다 간신히 걷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소유권이 바뀝니다 전진합니다 키퍼의 소비 올립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다시 벌이로 이껏 튕겨놓은 볼 들어갑니다 경기에 마침표를 찍는 볼이 터집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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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